안녕하세요. 제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아마 음악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여고 앞에 있는 레코드방에서 퀴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댄 떠나가고 있잖아 함께 시작한 사람인데 이별은 혼자도 되는지 다 잊고살라 쉬운 그 한마디 이제야 겨우 익숙해져간다 사진 속에 우리 미소가 점점 닮아가고 있는다 여기서 끝나고 오래 온 자들 그걸로 충분했는데 가끔 볼 수 있다면 비오는 말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라면 아무런 바람도 없이 행복했었는데 그댄 오히려 그런 내가 잊겨웠는지 잡을 수 없었지만 흐르던 눈물도 감추었지만 살아가는 동안 후회해야겠지 그댈 보낸 시금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난 내일 아침이 두려워 그댈 모른 바람도 그댈 모른 바람도 없던 일이라도 나를 숙여가는 게 두려워 와해 그댈 모른 바람도 되고 HER1 그댈 말 안igi 더 아프게 할 테니 잡을 수 없었지만 흐르던 눈물도 강추었지만 살아가는 동안 후회해야겠지 그댈 보낸 지금에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난 매일 아침이 두려워 그댈 모른다고 어떤 일이라도 나를 숙여가는 게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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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ужас 센 su 두려워 ACT 아멘